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호시티와 마스터기 함께하는 2021 최고의 농구화를 뽑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영상을 또 올려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호시티에서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공개 방송도 했었고 작년에 라이브 방송도 했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찾아보다가 이렇게 인스타를 이벤트를 개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농구화를 같이 함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시티 인스타 오피셜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고요 마스터욱 인스타 계정도 팔로우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난 이게 정말 최고였어 라는 생각하는 농구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갖고 있는 사진과 함께 올려줘도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미지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필수의 스태그를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최고의 농구화 그리고 호시티 마스터 이 세 가지의 태그들을 함께 해서 올려주시면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저희가 응모를 받을 거고요 30일 날 세 분을 추첨해서 호시티 있는 농구화 중에 세 분이 갖고 싶은 농구화를 현장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30일에 나름대로 올해 최고의 농구화 최악의 농구화 이것들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구화들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올해 어떤 농구화를 가장 즐겨주시고 정말 좋게 지내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들 받아가지고 리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시 농구하기 어려운 이런 시국에 함께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호시티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이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